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달 평가원 시험에 대한 총평과 그 다음에 좀 까다로웠던 문제, 의미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설을 동시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험 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험을 나름대로 잘 쳐서 지금 마음이 편안한 학생도 있을 거고요.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국어 성적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라고 답답해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과를 떠나서 지금 수능이 아니고 6평이잖아요. 6평 시험지를 잘 보면 이건 평가원이 우리에게 주는 수능의 사인이에요. 시그널이라고요. 그러니까 6평 평가원 출제하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이 수능에 출자로 들어가시겠죠.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시험지를 보고 아 출제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구나. 지문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세마와 같이 몇몇 문제를 통해서 좀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자 일단 1등급 커트라인이 화자학이 97점으로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화자학에서 1등 커트라인 그래도 94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상상외로 생각외로 높게 나와요. 왜 이럴까? 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몇몇 지문들은 그래도 읽어내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독서 지문에서 복합 지문, 철학 지문.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현대소설 지문이나 현대시 오규원의 봄, 이란시. 이런 시들은 읽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곡과 달려있는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평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문이 완벽하게 읽히지 않더라도 문제 보니까 이건 답이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법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성적이 좀 잘 나온 학생들이라도 이건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만약에 수능장에서 수능시험에서 문제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면 이거는 이번 시험의 결과가 곧 수능시험의 결과와 비례한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었다. 문제를 의도적으로 좀 쉽게 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매년 6월달, 9월달 평가원의 분위기이긴 합니다. 6구에서는 EBS 연계율이 좀 높고요. 수능에서는 EBS 연계율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6월달 평가원치고 너무 많이 연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 3개, 독서 지문 3개가 다 연계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고 앞에 두 지문 있죠. 앞에 비문학 두 지문은 EBS 교재 읽었던 친구라면 매우 편하게 읽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복합 지문도요. EBS를 읽었던 지문의 학생이라면 가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문이라서 되게 EBS 교재를 읽은 학생들이 되게 편했을 것이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점수가 1등급 커트라인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능도 과연 이렇게 나올 것인가이죠. 수능도 과연 이렇게 나올 것인가. 여러분 이제 많이 예측하고 있을 텐데 6월달, 9월달 평가원이 쉽게 나오면 수능은 다소 또 까다롭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이때까지 죽이 써왔기 때문에 난이도는 우리의 예측하지 말자고요. 난이도는 예측하지 말고 쉽게 나올 거야, 어렵게 나올 거야 라고 예측하지 말고 그냥 문제가 이런 식으로 수능에도 출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아, 그거 나 이번에 97점 받았어. 예, 1등급이야. 라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혹은 아, 내가 70점밖에 안 나왔어. 라고 절망하지 말고 아직 이 수능이 아니니까. 그죠? 분석을 잘 해나가면서 봅시다. 일단 선생님이 선택과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선택과목부터. 화작하고 엄매 만점자의 표준점 차이 4점 날 겁니다. 4점과 5점 사이인 것 같은데요. 통계를 보니까. 근데 4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4점 날 겁니다. 엄매는 그렇게 작년 수능보다 어렵진 않았지만 그냥 무난한 난이도를 가졌고요. 그리고 매체에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화작은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도 났었고 작년보다 엄매 선택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유권 학생들이 엄매를 더 많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공통과목에서의 점수 차이도 이 표준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4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글쎄요. 몇몇 학생들은 이번 평가원 시험을 보고 갈아타기 이런 걸 고려할 수도 있겠죠. 고려할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뭐라고는 하지 못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판단. 화작 문제, 어려웠던 문제 두 문제만 보면 4.2번 문제는요. 내용일치 문제잖아요. 내용일치 문제. 답이 5번인데 기존 표지를 규격화된 표지로 교체한 비중을 초보 운전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실제로 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국가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건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이건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용일치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화작 40번 문제 틀린 학생들. 물론 제시문이 길고 토의가 나왔으니까 제시문이 길고 문제도 좀 길어서 당황스럽긴 했겠지만 이 정도라면 수험생이라면 이 정도의 내용일치 문제는 좀 몰입해서 읽어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틀려서 점수가 나가면 좀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보자 라는 얘기하고 싶고요. 41번 문제도 보세요. 1문단에서는 이건 언매 선택자도 한번 보세요.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제시하였다 그랬는데 요거가 요거의 서술상의 특징이 서술 방식이 이게 맞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됐어요? 자 계기가 나왔어요. 계기가. 그죠? 근데 뭐하게 된 계기야? 토론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나왔어요. 그죠? 토론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나왔다고. 나도 내년이면 면허를 치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관심이 생겨서 토론에 참여하게 됐다. 즉 봐.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아니라 토론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나타나 있을 뿐이에요. 원인과 결과도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 생각에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다. 요런 얘기인데 이걸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찌 보면 되게 평이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요런 문제에서 정답률이 60%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요런 거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요렇게 출제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원매로 가봅시다. 원매선요. 네. 자, 간단하게 첫 번째 제시문 보세요. 성인의 가르치신 법. 성인의 가르치신 법의 경우 성인은 관영격 조사 의와 결합하고 있지만 후행하는 용언인 가르치신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죠? 성인이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법을. 그런데 이러한 의는 중세 국어 관영격 조사 결합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왜 예외냐. 중세 국어 관영격 조사는 자, 이거 잘 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었어야 돼요. 평칭이 뭐야, 평칭이. 존칭 대신에 그냥 높임말 아닌 걸 평칭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평칭의 유정, 체언 뒤에는 유정, 유정이라는 건 정이 있는 체언 뒤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애와 의가 무정, 체언 또는 존칭의 유정, 체언. 무정, 체언 또는 존칭의 유정, 존칭이라는 건 뭐예요? 높이는 거죠. 그렇죠? 존칭의 유정, 유정 체언에는 시옷이 결합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럼 봐, 성인이란 존재는 유정명사죠. 정이 있는 사람이잖아, 성인. 그런데 존칭이잖아. 존칭이면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시옷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옷이 쓰일 자리에 뭐가 쓰였다? 의가 쓰였다라는 것이 예외라고요. 그렇죠? 그걸 잘 파악하면 36번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었죠. 공자도 존칭의 유정 체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시옷 대신에 의가 쓰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혹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36번에 5번 선지를 보고 선생님, 공자가 높임 표현인가요? 높임의 대상인가요? 라고 존칭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아마 평가원에서는 뒤에 뭐라고? 기티신, 시. 주체 높임 선화물어미, 시를 써서 야, 봐. 공자는 높임의 대상이야.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세요. 이것만 잘 파악했으면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37번 문제 맞죠? 이 문제가 원매문제에서는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언어문제 중에서는. 이게 이제 현재 시제만 썼느냐, 서술의 자릿수, 그 다음에 안긴 문장이 부사어로 쓰였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 이거는 이거 현재 시제로만 쓰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살다. 이거 몇 자리 서술어예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주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살다가 아니잖아. 어디, 어디에 살다. 학교 근처에라는 필수적인 부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두 자리 서술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답이 일단 몇 번이었어요? 네, 2번이었습니다. 근데 밑에 보세요.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 라고 했어요. 자,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니? 안긴 문장 맞지? 기록 끝났잖아. 기록 끝나면 무슨 절? 명사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안긴 문장이 명사절인데 이거 뭐로 기능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 부사어로 기능하는 건 맞아요. 부사격조사로가 붙었으니까. 그죠? 부사어로 기능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먹었니? 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니? 현재 시제는 아닌 거지.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엇이 붙었다는 거니까 이건 현재 시제만 쓰였다고 얘기할 수 없어서 이 선지는 잘못된 거잖아요. 자,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 이거 그럼 무슨 절이야? 그렇지. 안긴 문장이 관영절이요. 관영역화라는 관영절이죠. 그 다음에 책에 곰팡이가 쓸었어. 이거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쓸다 말이에요. 이거 몇 자리 서술을까요? 쓸다. 곰팡이가 한 자리 그 다음에 어디어디에 그지? 어디어디에 곰팡이가 쓸다. 이거 한 자리 서술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건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술어가 부사어 기능을 하지 않아서 틀린 선지지만 이거 쓸어선은 두 자리 서술어는 맞습니다. M에서 샘도 M에서 사전 찾아봤는데 이거 두 자리 서술어더라고요. 어쨌든 보세요.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37번 문제의 특징을 보세요. 시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리수도 물어보고 아는 문장, 안긴 문장도 물어보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이렇게 포괄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죠?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이 문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언매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파트는 약해요. 매년 그래요. 그죠? 선생님이 십몇 년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매년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수능에 나오면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평가원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원매 선택하는 학생들 내가 아는 문장, 안긴 문장에 대해서 좀 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 유형이 독특했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38번 문제 38번 문제 이 문제의 정답률 의문 변동인데 자,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 현상이 다 쓰인 것을 왼쪽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현상만 쓰인 건 오른쪽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문제 나오면 뭘 줬어요? 발음 기호를 줬어요. 그렇죠? 여기도 발음 기호를 줬다고요. 근데 발음 기호를 주지 않았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도 이제 음운로 문제내면 정답률이 높으니까 이제 발음 기호 따위는 안 주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주의해야죠. 이거 봐. 이게 이가 형식 형태소잖아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뭐 되는 거예요? 연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깎기라고 연음 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 쌍기역의 대표음은 기역이고 그럼 이건 뭐니?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고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기역이 넘어가서 된소리 쌍기역이 됐으니까 된소리되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그냥 연음이야. 연음.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현상은 뭐니? 이거 지으시 대표음 디귿으로 나타난 음절 끝소리 규칙 하나밖에 없다고 판단해야 돼요. 됐어요? 들었지만 흙빛이나 쑥대받친 가와 나의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늦깎기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아니었냐. 그 정도로 이제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발음 기호를 줬다 하더라도 이건 구별할 수 있었어야 돼요. 연음이냐 아니면 음절 끝소리 규칙 이후에 된소리되기가 됐느냐 이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죠. 이런 것들 연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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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 된소리 이거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함정을 좀 파놨던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39번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급하게 풀려고 하면 39번 문제 이런 데서는 이제 말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여유있게 풀어주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수능에 비해서 딱히 그렇게 어려웠던 그렇게 오답률이 높은 수능에 비해서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그런 언어 문제는 아니었다. 근데 매체 문제 하나가 조금 까다로웠죠. 42번 문제인데요. 42번 문제인데 이 문제 제일 처음에 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 답 없어. 다 맞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3점짜리였어요.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오답이 나온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기로 한 이유는 여행가의 말을 가져와. 그랬는데 여행가의 말을 가져온 건 맞아요. 여행가의 말이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성한 등대 뭐 이렇게 이제 여행가의 말을 가져온 건 맞는데 슬라이드의 내용 밑에 있는 슬라이드의 내용을 위에 있게 다 뭐 하진 않는다. 포괄하거나 요약하진 않는다. 라고 판단하고 5번을 썼어야 돼요. 그죠? 네. 이런 식의 오답의 유형도 평가원에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정도가 아마 언어와 매체에서 의미가 있었던 문제 아닌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깊게 특히 요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독서 독서 지문은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독서 지문이 좀 쉬웠죠. 특히 앞에 1번 3번은 이렇게 낼 거면 왜 내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공포소구도 EBS 교재하고 EBS 교재를 읽어서 배경지식 쓰면 대단히 편하게 읽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총매 지문도요. EBS의 그 총매 지문 활성화 에너지 지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읽었으면 거의 내용이 많이 겹쳐요. 11번 문제도 너무나 좀 그럴싸하게 되지만 너무나 보면 좀 좀 유치하다고 해야 될까? 11번 문제도 선지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느꼈을 텐데 11번까지는 오 왜 이럼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야. 오 쉽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단부터가 그 다음 지문이 독서에서는 관건이었는데 여기에서 시간 좀 쓴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이 얘기는 해줄게요. 몇 번 한 적도 있는데 그 수능에 수능에 연계되는 EBS 지문은 이때까지 주로 뭐가 많았냐면 복합 지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그냥 딱 하나짜리 지문을 가지고 연계하는 것보다 가 지문이 있고 나 지문이 있는 게 내용이 풍부하니까 이걸 가지고 연계하는 게 훨씬 더 좋겠지. 그래서 주로 EBS 교재 중에서도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EBS 교재의 복합 지문 즉 가나 있는 이 지문은 특히나 유심히 봐라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EBS의 독서 지문이 연계되면서 그런 지문들이 주로 연계된 게 이때까지 수능의 흐름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EBS 교재를 했다와 교재 공부를 했다와 그렇지 않았다가 독서 지문에서 앞에까지는 독해력이 좀 있으면 11번까지는 안 봐도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크게 시간 차이가 좀 있었겠지만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어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겠지. 근데 이 세 번째 독서 지문에서 이 1문단은 EBS 복합 지문의 가해, 동일론과, 기능주의를 딱 한 문단으로 모아놓은 거야. 이 문단은 EBS 복합 지문 나아지면 서울의 중국어 방실험을 그냥 딱 한 문단으로 모아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출제진들은 네가 이제 출제진이라고 생각해보자. 아, 여기에서 우리가 EBS 교재하고 연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연계할까를 보다가 복합 지문 보다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첫 문단을 쓰고 요걸 가지고 두 번째 문단을 씁시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연계는 됐죠. 그러니까 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일단은 EBS 교재를 읽은 학생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을 딱 읽을 때 대단히 편안하게 읽힌다. 근데 EBS 교재를 안 읽은 학생들은 이 가해 첫 번째 문단이 들어가기에 되게 힘들어요. 기능주의 어? 실리콘 칩?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한 물질이 중요하지 않나? 대개 독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죠? 요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계가 많이 되든 적게 되든 EBS 교재는 당연히 독서 교재는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조금 아쉬운 게 아마도 국어샛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총대 메고 하는 건데 아쉬운 게 EBS 교재하고 연계하면서 어쩔 수 없죠. 근데 연계하면서 지문 자체가 매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는 EBS 교재죠. 그 다음에 다 문단부터는 로렌지의 확장인지 이론하고 EBS 교재를 연결시키니까 이게 잘 안 붙는단 말이야. 그죠?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이 로렌지의 확장인지 이론과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을 붙이려고 지금 바느질을 해놓은 문단인데 되게 서툴러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출제될 수 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EBS가 수능 독해에 반영되면서부터 지문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그런 지문들이 출제된다. 그런 걸 감안하고 풀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짜증나죠. 선생님도 왜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쳐야 돼? 라고 하지만 수능이나 지금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짜증나요. 솔직히 잘 봐. 어떤 점이 짜증나는가. 지금 이 문단의 목적은 자 이제 EBS 교재에 없는 로렌치의 확장인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나 문단 1, 2문단에서 기능주의 그 다음에 썰의 중국어방 실험 이란 거하고 이제 요구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억지로라도 붙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봐. 동일론 기능주의 썰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자 의식에 대한 논의를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걔들은. 자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엇인가를 알게 됨 인지는 무엇인가를 알게 됨이야. 이건 의식의 하나야. 인지 무엇인가를 알게 됨은 몸 바깥에서 일어난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몸 바깥에서 일어난 몸 바깥에서 자 기억나지 않은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면서 확인한 것이 그 예 아니냐. 그러니까 노트북은 몸 바깥 아니냐. 이 말이야.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했어요. 깔끔하게 바느질이 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건 몸의 내부 이제부터는 몸 바깥에 일어난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확장인지 이론을 썼다. 란 건데 근데 일단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위에 건 다 의식이잖아요. 의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의식 중에 하나인 인지에 관해서 이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차라리 의식 대 의식인 몰라도 이 의식은 다 뭐한데 몸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의식 중에서 인지란 것만은 로렌즈라는 사람이 뭐다? 이 몸 바깥에서 일어난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라고 해서 비교의 층위가 달라요. 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물론 바느질 한다고 얼마나 예스 시작했습니까? 근데 좀 더 매끄럽게 바느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로렌즈 확장인지 론을 이렇게 도출 했습니다. EBS 를 연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나서 이제 확장인지 론 에 대해 그에 따르면 로렌즈에 따르면 자 우리 앞문단에서 읽었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핵심은 로렌즈의 확장인지로는 확장인지로는 뭐의 의미가 있다? 인지에서 인지는 말이야 인지는 인지는 몸 바깥 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린다. 맞물려 벌어진다. 요게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확장인지로는 인지란 것은 의식의 하나인 인지는 몸 바깥에서 일어난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그럼 요거를 뭐해야 되는 거야? 부연 설명해야 되는 거야. 요거를 상술해야 되는 거야. 그치? 네 번째 문단은 오직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보세요. 네 번째 문단 그에 따르면 로렌즈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자 인지 과정이라는 건 인지 과정이라는 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거야. 어떤 심적 상태 심적 상태가 생겨난 과정이 인지 과정이야. 인지라는 건 어떤 걸 알게 되는 거야. 인지 과정이라는 건 주체에게 어떤 심적 상태가 생기는 거야. 자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의다. 그러니까 기억이나 믿음을 생기게 만드는 것 그게 인지 과정이야.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사람 기억이지 기억은 심적 상태야.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 없어. 그냥 의존하지 않아도 돼. 기억은 그냥 무조건 뭐하는 거야. 의미를 가지는 거야.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그냥 의미를 가지는 거야. 기억이라는 것은. 이게 심적 상태야.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라는 게 있어. 심적 상태가 있고 파생적 상태가 있는데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자 여기에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는 건데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하거나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낸 상태로 정의된다. 즉 심적 상태와 파생적 상태의 차이점이야. 심적 상태는 뭐다?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의미를 가진다면 파생적 상태는 주체가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 의미를 나타낸 게 파생적 상태야. 자 근데 인지과정은 이 심적 상태가 주체에게 생겨나는 거야. 자 그 다음 아프 아프 파생적 상태가 파생적 상태가 주의하라는 거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 이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바뀌는 게 아니라 파생적 그러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야. 이게 이게 뭐라고? 로렌즈에게 인지과정이야. 인지과정은 다시 한 번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거지. 근데 이 심적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바뀌는 게 아니라 파생적 상태가 조작됨으로써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거야. 됐잖아. 그러면 아 그러니까 파생적 상태라는 건 그럼 항상 어디에 있으니까 몸 바깥에 있는 것이니까 아 이거 얘기한 거 맞네 라고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야. 선생님이 읽으면서 황당했던 게 여기야.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아 여기 맞네. 심적 상태를 생겨나는 인지과정이 확장된 오 요건 맞아요.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과정 자체가 확장된 거야. 인지과정. 그래서 확장적 인지이론이라고 하는 거라고. 자 근데 여기 봐. 여기 여기 여기.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한 주체와 통합되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즉 로렌치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서는요. 이건 그대로 속과야 되는 문단이거죠. 왜 갑자기 주체의가 여기 갑자기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돌아가요. 확장인지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닙니다. 그래. 몸 바깥에까지. 그러니까 저 꺽쇠친 요 부분은요. 지문 전체의 통일성을 생각한다면 없는게 맞거든요. 근데 저게 왜 붙었냐 문제 출제하기 위해 붙은거에요. 여기에 밑줄이 꺼져있거든요. 기억이라고 맞지? 그래서 16번 문제가 나옵니다.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 지문을 보고 의문이 자꾸 생기는거에요. 평가원이 수능 국어 독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완결된 하나의 지문을 착 적어놓고 그리고 이 지문을 이 지문에서 출제할 문제들을 내는 건가 아니면 출제 문제 출제 거리를 위해서 이 지문을 마구에 혼란스럽게 라도 쓸 것이냐 인데 지금 지금 보시면 문제 출제하기 위해서 깔끔하지 않게 지금 지문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조금 시간이 좀 많으셨다면 깔끔하게 고쳐주셨을까 라고 좀 묻고 싶어요. 우리가 그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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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혹은 너희들도 올해 수능 수험생들도 6평 9평 수능을 위해서 6평 9평 지험 앞으로 수 수 번 볼 텐데 적어도 3,4번 더 이상 차분하게 읽을 텐데 이런 것들을 꺾어놓고 나서 이런 걸 둥둥 띄워놓고 나서 야 봐 이게 평가원 지문이야 깔끔하지 읽어 독해 연습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지.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야. 지문을 읽어보다가 어? 지문의 논리하고 좀 둥 떠있는 구절이 나온다. 아 그럼 그건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라. 아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어 어 이게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이게 좀 아쉬워요.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어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뭐 납득은 못해도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어쨌든 자세한 이 지문에 대한 설명은 문제까지 나 글까지 요거는 어 그 6평 끝나고 6평 끝나고 선생님이 음 그 리셋 국어에서 리셋 국어에서 요 지문은 좀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 독서 지문을 보고 나서 수능도 과연 이런 식으로 출제할래. 이런 식으로 출제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는 건 EBS 비율이 이렇게 많게 출제될 것이냐. 아마 평가원 측에서도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겠어요. 아 이 EBS를 이렇게 반영했더니 애들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매년 그래 온 건 사실이지만 EBS의 반영 비율이 독서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도 두 지문 정도는 반영됐는데 하나는 결정적으로 하나는 뭐 느낌으로 이렇게 반영됐는데 수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 있죠. EBS 독서 지문은 공부해야 된다. 오늘 EBS 수능 완성이 선생님 손에 들어오더라고요. 조교 선생님이 사서 이제 선생님 책상에 올려놓던데 수능 완성도 나왔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능을 준비하신다면 미리미리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두 번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독서 지문 특히나 주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꼭 하셔야 돼요. 수능 치기 전까지 반드시. 그 다음에 특징이 법 경제 지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올해 경제 지문 나올 것 같거든요. 수능에서는. 9월 달에 한번 보시죠. 9월 달에는 9월 달에도 법 경제 지문이 안 나오면 그럼 이제 생각을 좀 수정하거나 좌표를 수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6평 가지고 올해 법 경제는 출제 안 되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미 연계될 경제 지문은 평가원에서 미리 마음속으로 꼭 찍어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샘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지문 이 지문 이 지문은 손대지 마.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EBS 법 경제 지문도 좀 꼼꼼하게 공부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법 경제가 안 나왔다고 해서 수능에 법 경제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흔히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샘 얘기예요. 수능 시험의 목적이 학생 선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교육의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공부 학습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이제 인도한 역할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거든요. 수능 시험이라는 건. 그렇죠. 학생 선발의 역할도 해야 되고. 교육의 방향성.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보고 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학습의 방향성도 설정하는데. 평가원 시험이 이번 6평 시험은 이런 데 포커스를 너무 많이 맞춘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수능이 자꾸만 2번보다 1번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속되게 편하게 얘기하면 지문이 자꾸만 좀 깔끔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EBS 교재 연계 때문이죠. 그러니까 EBS 연계를 하시는 거 좋은데 좀 깔끔하게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출체진의 귀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좀 아마추어 같이 이렇게 좀 하시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친구들도 훨씬 더 훨씬 더 잘 국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문학 파트. 그죠? 이때까지의 시험에서는 문학은 힘이 빠져 있고 독서가 힘이 줘 있었는데 하도 이제 샘도 그렇고 야 문학은 무리야. 독서에서 결정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샘도 그렇고. 이때까지 국어샘이라면 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아마 이제 문학도 힘 좀 줄게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문학에 힘 주는 방법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좀 까다롭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평가원에서 이번 평가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전소설 상사동기에요. 이 소설은 뭐 현대소설 같죠. 사랑 얘기가 아주 뭐 재밌습니다. EBS 교재는 상사동기의 뒷부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평가원 지문은 소설의 앞부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바탕 모의고사 5회 본 친구들은 이번에 평가원 지문하고 반 정도는 일치했을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풀었을 텐데 어쨌든 뭐 EBS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연계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6월달에 얘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내용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EBS 교재에 나타난 딱 그분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그분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작품 전체의 줄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캐릭터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알아 두는 것이 고전소설 공부한 데는 좋고 이런 비단 바탕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런 EBS 교재에 연계된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는 것이 고전소설 준비하기에는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에서 1번 선지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선생님 기억이 맞을 것 같긴 해요.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는 선지가 고전소설에 나온 건 이게 처음일 겁니다. 근데 시간 표지가 뭐예요? 말 그대로 표지라는 건 시간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월 모일 모처에 그날 이후로 상심하여 애태우길 하루이틀이 아니었네 이런 것들이 다 뭐니? 시간 표지를 활용해서 사건의 추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가 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런 것들이 이제 1번 선지의 샘플이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서 한번 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EBS 교재에 실린 부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한번 읽어봐야겠지만 작품 전체의 내용을 고루 공부하는 것이 고전소설을 준비하기에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 하고 고전수필 한거 18곡 수능 특강의 저 뒤에 이제 모의고사 파트에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한거 18곡이 EBS 교재는 1수, 3수, 8수, 9수, 10수, 12수, 13수, 17수, 19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EBS 교재에 안 나와 있는 부분도 끼어 있는데 이 이번에는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이제 뭐니? 평가원 시험에 냈다라는 거죠. 한거 18곡 정도는 뭐 충분히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이고 평가원 일이 이미 한번 출제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는 좀 하시지 않았을까? 이걸 안 했다면 시간 좀 걸렸을 거고 그 다음에 고전수필 기취서행 선생님은 이 수필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 수필 읽고 마음이 찡해서 한참 멍했어요. 그죠? 이 주인공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해서 뭐 어쨌든 선생님 뻘소리고 자 어쨌든 봅시다. 1수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한거 18곡 보면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 좋거든요. 어떤 보기냐면 옛날부터 충과 효를 위하여 입신양명을 선비들이 추구했다. 사대부들은 충과 효 그러니까 출의 목적이 출세하고자 하는 목적 과거 공부를 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목적이 충과 효를 위한 것이었다. 충과 효를 위하기 위해서 충과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 공부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보기에 주어져야 되는데 이젠 그런 거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거 18곡을 공부하면 이건 이제 그런 걸 전제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보기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EBS 교재에 있는 건 웬만하면 그 전제까지 네가 공부해서 문제 풀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평생에 원하는 이 다만 충과 효뿐이다. 이 두 일 말면 이 두 일 빼고는 금수나 다르겠느냐 날짐승이나 길짐승하고 다르겠느냐 짐승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충효해야 되지 않느냐 마음에 하고자 해서 충효를 하고자 해서 십제 황황 십년을 허둥지둥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고시공부 십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이걸 가지고 고시공부 십년을 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 수능 십수했다고 똑같은 얘기거든. 이거 어떻게 알아? 라고 하지만 한거 18곡이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라고 전제하고 출제하니까 그냥 몇 번 문제였죠? 삼십 잠깐만 정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고 출제진도도 그걸 전제하고 지금 출제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면 좋겠어. 이걸 알면 편하게 풀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이제 예전부터 출제인들이 그러셨거든요. 현대소설은 EBS 출제하기 좀 그래. 예전에 최근에 얘기가 아니라 한 10년 전에 현대소설을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분을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예전엔 알아서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현대소설은 EBS 교재해가지고 출제하기 좀 그래. 그치? 그래서 최근에 현대소설은 다 낯선 작품이 나오는 거고 작년 수능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글쎄 잘 모르겠지만 현대소설 EBS를 효과적으로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수험생인데 막 수학도 좀 더 해야 되고 한다면 차라리 EBS 교재 현대소설하고 극수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스킵하고 공부할래. EBS에서 고전시가 현대시 그 다음에 현대 고전소설 줄거리 정도만 공부할래. 라고 선생님 생각하는데 어쨌든 현대소설 역시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결국은 독해하죠. 독해인데 현대소설에서 30번 문제에서 오답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답률이. 근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앞구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은 용팔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얘기를 듣는다. 자 그래놓고 나서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보는 듯한 용팔이가 용팔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지금 뭐니 지키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이걸 넘보는 것 같아.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아리 산판아리라는 건 슈파나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전자계산기 같은 거죠.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강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이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은 흠진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어떤 상황인 줄 알겠어요? 용팔이가 아직 누군지는 궁금하지만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 시문에 나오죠. 이건 이제 뭐니?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위인 거지. 용팔이가 그러니까 이제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먼저 얘기한 건데 어쨌든 용팔이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아버지 재산이 장인으로는 재산이 이 정도야 라고 했을 때 나도 지금 뭐 했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걸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나도 오오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오? 근데 내 놀란 눈빛과 용팔이 눈빛이 딱 마주쳤을 때 나 좀 부끄러웠다고 오케이? 나 부끄러웠다고 아버지 재산이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 부끄러웠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봐. 여기에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아버지 재산이 이건데 이거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얼마냐 이 말이야. 안 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이것 안 물고 할 수 있는 상속세를 안 물고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제 말씀대로 하시죠. 이러면 상속세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이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형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상속세 안 물고 아버지 재산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넘어갑시다. 근데 아들인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졌어.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 없이 바라보는 기탄 없이 아무런 가식 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어. 왜 미웠겠니?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질 않았는데 이 자식이 이런 계산까지 하고 있다고? 이런 샹 어 미웠어. 이 소인놈 이 소인배놈 하는 의분 의분 같은 심열이 심열 마음에서 일어난 열이지. 열. 그치?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치? 분. 의분 같은 심열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 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라고 하면서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였어. 그러나 정일은 금시에 미끄러진 탄 웃음이 자기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다가 샥 웃는 거야. 지가 왜? 아 돈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자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심렬은 신경 쇄악의 탓이 아닐까? 의분화할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농쳐뿌린 결과가 어떤가? 이 문장이 독해가 좀 안되죠. 샘도 이때 상식이라는 건 그냥 돈이 최고 아니냐라는 상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돈이 최고야 라는 생각을 뿌려놓은 결과가 어떠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뒤집혔어요. 내 마음이 순간 뒤집혔다고 이 돈만 밝히는 자식이라고 뺨을 한 대 갈기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돈이 좋거든 자기도 이렇게 된 거야. 해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인은 번쩍이는 생각이 뭐니? 상속세를 안 물고 아버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정일인은 조급히 도장을 뒤져내며 자 칠 대로 치우. 난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뭐는 금시에 미끄러진 탄 웃음은 결국 뭐니? 돈 때문에 생긴 웃음이지. 그렇죠? 이렇게 읽어내면 자 2번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진 탄 웃음을 깨단대서 근데 실제로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의사를 읽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진 탄 웃음을 깨단대서 이건 자기도 뭐다 좋네 그거 란 거잖아 그래 상속제 안내도 돼 이런 느낌이잖아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의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한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2번 선지가 잘못된 거잖아 됐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그렇죠? 이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 관계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한마디만 얘기하면 현대소설은요 사건이 아니라 심리거든요 심리 등장인물의 심리 고전소설은 인물의 심리보단 사건이죠 인물 사건 그렇죠? 사건이죠 근데 현대소설은 인물이요 인물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를 잘 읽어낼 수 있느냐 독해를 잘해서 그 인물의 심리를 잘 읽어낼 수 있느냐 꽤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소설이 이 정도로 나오면 나쁘지 않죠 변별력도 좀 있는 것 같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른 때와 달리 1등급 커트라인은 높은데 1등급과 2등급 커트라인의 갭이 크다 거의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등급을 예를 들어 최상위권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을 예를 들어 중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중상위권의 변별력은 갖춘 시험이다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이미 4% 정도는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니까 이제 거점은 높고 중상위권 학생들은 아 이런 30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법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읽느냐에 따라서 2등급과 3등급 그 다음에 1등급과 2등급의 갭들이 좀 많이 벌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현대소설은 그렇다고 현대소설을 따로 공부하고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니까 어떤 작품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따로 공부하고 이럴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냥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나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각종 모의고사들 그런 걸 통해서 계속 풀어보는 것 정도가 최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소설은 그 다음에 현대시로 갑시다 현대시 조지훈의 맹세 조지훈의 맹세 조지훈의 맹세는 뭐 충분히 출제하기에 딱 좋은 시여 그렇죠? 물론 이게 전쟁에 참여를 권하는 그런 내용의 시 출제 의도는 아니 창작 의도는 그렇지만 어쨌든 수능에 딱 출제하기에 좋은 시였죠 바탕 모의고사에서도 첫 회의 시가 맹세가 나왔었어요 맹세는 충분히 평가원에 아쉽네요 수능에는 이제 안 나올 거니까 수능에도 충분히 낼 만한 시였는데 어쨌든 딱 출제하기 좋은 시고 가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비연계시로 오기원의 봄이라는 시가 나왔는데 이 시 자체가 추상적인 시거든요 관념적인 시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보기가 지금 뭐니 두 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보기 두 개 출제한 경우 드물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 시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시가 아니었으면 그냥 쭉 줄글처럼 읽히는 그런 시였으면 아마 3, 4번의 보기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죠 근데 이 시가 이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독해하기 좀 힘든 시니까 3, 4번의 보기를 이렇게 내서 3, 4번 나 시 도캐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평가원에서 이런 시도를 계속 할지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이 가 시 EBS에 내고 나 시를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시를 딱 출제해버리면 출제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33번 문제도 어려워지는 건데 난이도가 좀 높아 이게 제일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죠 33번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뭐 오기원의 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리셋 국어에서 하겠지만 33번 문제는 한번 보시죠 보기를 잘 읽으세요 여러분 자 나 보기에서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내는 시가 나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5번 선지에 앞에 건 붉은 마음이 그죠 붉은 마음을 바쳐서 부자님을 기다리고 뭐 이건 놔둔다 하더라도 그 뒤에 보세요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감으로 푼 학생들은 담벽 안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느낌상 담벽 안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쓴 학생도 있을텐데 그죠 이걸 왜 적어놓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어놓은 의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쓴 학생도 만화지라고 지금 만화라고 그렇게 적어놓은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세요 보기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대상들과 공유하 대상이 바로 그럼 뭐니 대상들과 함께 누린다 그럼 대상들과 공유하고 동호하려고 하는 것은 뭐야 목적이야 자유야 자유 봄과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라고 맞지 그렇게 보기하고 연결시켜서 읽었으면 확신을 가지고 1번이나 3번에 그렇죠 낚이지 않고 개별성 이런 단어에 낚이지 않고 5번 쓸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좀 보고 답을 찾는 연습도 보기를 좀 자세하게 보는 훈련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3번 문제에서 물론 시독해도 중요할지 있겠지만 보기를 가지고 이거 안 맞네 목적화 자유인데 왜 본과 같은 세계를 목적화지 라고 생각해서 푸셨으면 훨씬 더 명쾌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담뼉 안에서도 글쎄 근거는 없겠죠 왜 굳이 담뼉 아니야 마치 그런 맥락으로 풀어도 뭐 그렇게 풀어도 된다고 지금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이런 걸 붙여놓은 것 같긴 한데 평가원에서 어쨌든 확실히 틀린 건 여기에서 근거를 찰 수 있죠 보기 좀 잘 읽어보자 라는 얘기도 동시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 예 리셋 국어에서 항상 뭐 6평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짧게 한 4, 5강 정도 해서 리셋 국어 여는데요 예 1강, 2강은 6월 평가원을 바탕으로 독사하고 문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셋 국어에서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몇 마디 하면요 6평 시험을 통해 신호를 얻되 여기에 너무 너무 난이도는 이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불수능일 때 6월달 9월달 평가원 1등 커트라인이 100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6월 9월 평가원 1컷이 100이었어요 근데 수능에서 막 불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의외로 난이도를 가지고 예측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문제 자체가 그렇죠 지문의 이해를 완벽하게 해서 문제를 푼다 보다 지문의 이해를 좀 덜 돼도 답이 좀 보인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좀 잘 나온 친구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건 과연 내 원래의 실력일까 라는 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은 좀 해서 아 나 1등급이야 혹은 아쉽게 나 1등급 못 나왔지만 국어 자신 있어 라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그렇죠 이번 시험 결과를 가지고 난 국어 실력 있어 라고 단정하기는 좀 힘든 시험일 수도 있겠다 싶다고요 자 그 다음 EBS 교재는 공부를 잘 하셔야겠죠 독서 그 다음에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소설 수능 완성도 나왔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 공부를 좀 꾸준하게 하시고 그 수시 준비하시면 이제 기말고사 기말고사의 수능완성이 시험 내신의 시험 범위는 아니죠 수능 특강의 나머지 부분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능완성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완성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고 생각하는 읽기 연습은 꾸준하게 하세요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래도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하는 연습 하시고요 모의고사는 이제 공부 슬슬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많으면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아직까지는 구평까지는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모의고사를 하루에 한 회씩 이렇게 풀지 마세요 여전히 EBS 교재 공부하시고 기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지문들 공부하시고 상위권의 경우 그렇게 공부하시고 모의고사는 구평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 한 번 정도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풀어주시는 게 좋겠다 그 대신 아예 안 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나름대로 뭐 선생님 기준으로 이런 얘기들 이런 게 6평 시험의 의미였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어 라는 것을 좀 녹여내려고 얘기해 봤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점수에 흔들리지 마시고 9평까지 일단 수능 말고 9평까지 단기간의 목적을 잡으시고 9평에서 6평보다는 좀 더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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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